아우, 보기가 너무 두렵다. 케네스의 정신질환을 감정하기 위해 박사는 그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최면에 걸린 케네스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케네스의 숨겨진 또 다른 자 스티브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케네스는 다중인격장애 즉 캐리성 정체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케네스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또 다른 자아 스티브는 폭력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케네스는 더 나아진 데이터 전보다 대전 테마스는 케네스 대체 종류한 뒤 idea죠? 에너지와 함께 하겠지? 케네스의 정신장애인 고통같은 편이라네. 스티븐은 테니스가 모르는 본인만 아는 사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의 등장에 경찰은 혼란에 빠집니다. 스티브의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케네스는 다중입격이 맞다는 소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진짜. 그러니까 이러면 정신병이 없다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경찰이 오히려.